와 편타 7인승 릴렉션시티가 이정도로 편한 줄 몰랐네요 브레이크 한번 밟아볼까요 심팬님 짝 밟았어 잘 비추려나 햇빛 때문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심팬님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트원은 기본에 충실하라고 자주 설명을 했죠 본차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7인승 차량인데요 오늘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7인승 금액이 옵션 다하니까 6,636만원 이렇게 되더라구요 본 차량 딱 튜닝비 차량 금액 포함 6,630만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사서 또 이렇게 꾸미려면 또 한 4,500 들어가요 근데 아트원은 모두 포함해서 튜닝비가 6,630만원이면 진짜 가성비 있는데 가격이 싸다고 나쁘면 안되잖아요 맞죠 심팬님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부족한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하나라도 있으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비해서 뭐 빠지는게 있으면 댓글 환영하겠습니다 상부에 하이루프 디자인 날렵한 디자인이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재질도 다르죠 GFRP 재질의 안쪽에는 이슬라 단열재가 도포가 되어 있고 솔라가다 노블레스 비반사 필름과 사이드 스텝 외장 쪽은 끝 그냥 전체적으로 봐도 예쁜 거 같아요 실내 쪽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 쪽 일렬 쪽 오픈을 했습니다 비춰 주시죠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에 이렇게 실내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동일한 코튼 베이질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없는거 12.5인치 터치형 보족 모니터 있죠 그리고 목쿠션을 또 추가를 했어요 이 목쿠션은 정말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카니발에 거의 없어서는 안된 필수용품이고 아트원 이름으로 50만개 이상 판매가 됐다는 사실 그리고 시트는 순정 시트도 나쁘지 않아요 나파가족으로 되어 있고 어느정도 버킷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통풍은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와 라인 매트 톰 그레이 컬러가 추가로 했습니다 즉 돈을 드렸다는 얘기죠 목쿠션 라인 매트 그리고 컬팅 자수 바닥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2열 쪽 오픈을 해 보겠습니다 1열 2열 같이 한번 비춰 주시죠 2열 쪽에 현재 7인승 리무진 2열 시트인데 일렉션 버전이 아닌 순정 버전 그대로 사람이 탈 수 있는 버전이죠 그리고 바닥 쪽에는 뭐가 보여요 요트 바닥 우드플러 평탄화 및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 그레이 컬러가 나름 코튼 베이지와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요트 바닥은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더불어 헤링본에 두 가지 컬러가 있죠 요트 바닥 종류가 다섯 가지네 그러면 맞죠 네 취향 존중합니다 실내 시트와 어울리는 컬러 선택하시면 색상은 지극히 취향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못해요 맞죠 제가 실제로 탑승해서 7인승의 매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즈 밟고 요트 바닥 밟고 올라가서 조조석 쪽에 승차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운전석 조조석 역시 승차 모두 9인승과 거의 비슷한 포지션이에요 맞죠 자 이 상태에서요 물론 9인승보다 시트가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전후 좌우 이동이 되죠 본 시트는 이렇게 좌우 그리고 전후 이동이 되는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3열 쪽도 제가 미리 펼치기 전에 한번 앉아볼게요 3열 쪽은 6대4 싱킹 분할 시트가 되어 있는데 성인이 앉았을 때의 공간 보여드립니다 제 키가 173인데 이 정도로 공간이 남네요 그리고 등판은 최대한 뒤로 뉘온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베개가 허리 부분에 닿아요 그래서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올려주면 머리에 딱 닿고 오 모인터 잘 보인다 좀 그 인생의 3열보다는 아쉬운 거는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 하지만 3명인 성인 3명이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뭐 후석에서도 한번 서비스로 더 비춰주자고요 심표현님 자 이렇듯 7인승은 2,2,3 7명이 승차할 수 있는 모드죠 즉 승용차 2대 움직일 거 1대로 충분히 갈 수가 있고 뭐 트렁크 쪽에도 넉넉한 공간이 있다는 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부 쪽도 비춰야 돼요 심표현님 상부 쪽 와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죠 하이리무진과 아닌거의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바지 등을 갈아입을 때도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그 뿐만 아니고 7인승 전체적인 디자인 와우 블랙이 아닌 베이지 컬러로 선택을 했네요 아트원 천정 쪽은 센터 쪽에 블랙 컬러와 베이지 컬러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센터 및 사이드 스케일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은 색상의 변화 한번 해볼까 심표현님 색상이 변화하는 거 제가 보여줄게요 이번에 이렇게 새로 바뀐 건데 한 번도 안 보여준 거 같아요 유튜브에 맞죠 이렇게 색상 여러 가지 컬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컬러를 선택을 하고 밝기 조절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화면은 바로 그리고 운올림도 연동 안 시키고 자 이런 기능들이 있고 현재 천정 쪽에 한번 비춰주세요 색상이 변화하고 있죠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은 너무 밝으면 안 돼요 야간에 운전할 때 방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구성 요소 7개의 금형으로 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행 시에 잡소리는 없고 그리고 역시 AS가 없다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프의 디자인 및 특정입니다 그리고 4개의 펠리세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은 한 여름 되봐야 알아요 한 여름 되면 펠리세드 송풍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유튜브도 하나 실행해 앞쪽에 모니터 비춰 주시죠 앞쪽에 다시 또 홈 버튼을 딱 두 번 누르면은 유튜브 넷플릭스 웨이브 다 되네 유튜브 하나 실행해 볼까요 유튜브 실행하면은 뭐 유튜브에는 없는 것이 없죠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열면은 비춰 주시죠 원하는 컨텐츠 검색하면은 노래방경도 다 있다고 했고요 아트원의 모니터의 가장 큰 특징은 또 뭐냐 무시동 상태에서도 인산철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한 3시간 맞죠? 3시간 정도? 영화 등을 보고 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와 웰컴 등이 내재가 되어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범 하이리무진의 특징입니다 지금 설명한 거 전부 다 기아 순장 하이리무진 없는 거예요 기아 순장 가지신 분들 모니터 때문에 아주 골차푸도 뭐 연결도 하고 기타 등등 하는데 아트원은 그냥 뭐 핫스팟만 딱 열면은 끝 맞죠? 그리고 블루투스 송출 기능이 있어서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 노래방 기능도 된다는 것도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그런데도 왜 싸 가격이 자 그리고 커튼 설명해야죠 블랙 하드 원단은 그레이 컬러인데 지금 햇빛이 상당히 강해요 맞죠? 한 번 열면은 와우! 햇빛이 강하다 완벽 차단 그리고 완벽 개방 주름식 커튼보다는 개방감이 훨씬 더 좋고 차단 효과도 당연히 이중구조의 허니콤이기 때문에 차단 효과가 확실합니다 근데 7인승을 산 이유가 뭐예요? 릴렉션 시트 그렇죠 이 릴렉션 시트 뭐 보여 드려야 돼요 한번 뭐 많은 분들이 의전용 전동 시트 메이드 인 짜이나 뭐 이렇게 달았다가 애 먹고 있대요 왜? 에스 때문에 하지만 아트원에서 늘 강조하지만 뭐 순정 시트 그대로 써서 나쁠 거 있습니까 이 정도로 즉 안으로 들이고 뒤로 쭉 안으로 쫙 들인 다음에 뒤로 조금만 쭉 밀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버튼 홀드 버튼 딱 한번 잘 보이나 이렇게 해줄게요 홀드 버튼 딱 누르면 우와 우와 편타 쭉 넘어갑니다 우와 그리고 언더 서포트 버튼 딱 올려주면 쫙 언더 서포트 올리는 거 여기 비춰야죠 그 다음에 올라왔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쭉 밀어주면 뭐 이 상태에서 자체 안전벨트 메고 장거리 자 엄기사 갑시다 와우 목쿠션이 있으니까 너무 편한데 목쿠션이 또 신의 한수인 거 같아요 자 이 정도로면 비즈니스 클라스 부럽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7명이 안 타고 4명 탈 경우 이 모드로 뒤에 2열의 승객이 탈 수가 있죠 자 이렇듯 7인승은 정말이지 7명 성인이 탈 수도 있을 뿐더러 4명이 다닐 적에는 이렇게 의전용처럼 시트 포지션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순정 시트는 그대로 기아에서 출고 되는 것이고 아트원은 글로벤 하이리무진 외장 그리고 내장 쪽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름을 강조합니다 가격도 저렴할 필요가 없는데 맞죠 심폐이네 자 후석에서도 부연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자를 앞으로 땡겨놓겠습니다 자 후석으로 가시죠 와우 자 후석에서 비칩니다 오후 되니까 좀 날이 좀 풀린 거 같아요 오전에는 추웠는데 맞죠? 오늘 두 대 출고하려니까 힘들죠 심폐이네 나 편집하려면 힘들어 상부의 보조제동성 디자인 처음에 보여드렸다시피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릅니다 예뻐요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Z 선팅 필름 기아 신형 마크 카니발 마크 그리고 글로벤 마크가 부착되어서 출고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후석 쪽에서 오픈하겠습니다 825-775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본 글로벤 하이리무진 튜닝비 포함 6,600만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차값만 6,600만원 또 이렇게 튜닝하려면 한 4,500만원 더 들어가는데 혹시라도 부족한 점 있으면 댓글로 팍팍팍 남겨주십시오 상부에 이중구조의 허니콘 블라인드 물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옵션으로는 주름식 커튼이 있습니다 주름식 커튼보다는 개방감이 훨씬 더 좋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완벽 차단 그리고 캠핑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캠핑등이 내재되어 있어서 실내등을 센터 쪽에 딱 놓으면 캠핑등이 들어오는데 야간에 짐 싣고 내릴 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주름식 커튼과 비교하면 안 된다고 자주 설명을 신편이 있네 그리고 현재 7인승에 승차 모드로 되어 있는데 싱킹 공간이 있죠 실인승은 수납공간이 상당히 크죠 여기에 골프백을 세우더라고요 외국 갔더니 매르남 갔더니 골프백을 세워서 다니더라고요 이 상태가 7명이 타고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보여드렸고요 게다가 싱킹시트를 접어보죠 한번 싱킹시트를 이렇게 접어서 넣어주면 다시 이렇게 접어서 딱 넣어주면 와우 어마어마한 공간이 생기는 것도 7인승의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어떠신가요 상구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와우 센터 쪽에 베이지 컬러 그리고 29인치 모니터 그리고 색상이 변화가 있는 앰비언트 조명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도 비교해 주시고요 기능은 다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어떠신가요 아트원 글로벤은 하이리무진 현재 판매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이 불황에도 아트원에서는 결코 비싼 화려함 럭셔리함 보다는 기본에 충실해요 기본 순정 시트 얼마나 편리합니까 여기서 더 이상 튜닝 할 거 요트 바닥 정도 허니콘 블라인드와 사이즈 스텝 그리고 신차 패키지만 해도 훌륭한 패밀리카 데일리카로 충분하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현재 아트원에는 선주문 즉시 출구 차량들이 다수 있습니다 물론 전시차도 판매한다고 합니다 하니 아트원 채널 그리고 아트원 홈페이지 꼭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 나온다 기아 쪽에 하이리무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꼭 비교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저희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신필님 오늘 2대 찍느라 고생했어 감사합니다